오리알 핏줄입니다 핏줄 와 엄청 신기하네요 그리고 안쪽에서 계속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엄청 신기하다 우리 오리알이 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야 우와 신기하다 다음 오리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리알 오 심장 뛰는 거 보이세요? 오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야 대박이다 계속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합니다 다음 오리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로 추가해 줬거든요 이야 이거 보세요 핏줄 보이시나요? 와 이게 한 일주일이 조금 넘은 녀석들이에요 오 핏줄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이야 신기하죠 여러분들 핏줄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야 다음 오리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시기에 넣어준 거고요 오 하트 모양이네요 오 여기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트 모양으로 핏줄이 생겼습니다 오 이야 안에서 핏줄도 생기고 우리 오리알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리 아가들이 태어날 것 같은데 이제 한 조금 일주일이 조금 넘은 상태예요 아 빨리 우리 오리 아가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리 아가들 태어나면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